자 고양이 희망했던 노래가 돌아갑니다. 돌려주세요. 스탑. 내일은 들어가요. 아 팜파야 노래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해도 전혀 지격지도 않은 걸 뭐 계속 도망가지 말고 이젠 나의 사랑 내게 들어줘 오늘은 내 눈은 어떻게 깨우는지 너 스스로 인이 나를 한 번은 아니 왜 왜 보아 형이라고 지금 제 1절 가사 아는데요. 지금 2절하고 헷갈려서요. 여기 지금 뭐가 장치돼 있어요? 오늘 왜 가사 아는데 어떡해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네, 표자부 활동 소개 좀 해주시죠. 내일이 정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캐롤송으로 준비했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즐겨 부르는 캐롤송이 어떤 것인지 베스트 10을 준비했거든요.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00명 초등학교 학생 3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가셔서 노래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어느 부분에든 한두 소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두 팀이 2차전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제 1시간은 2분입니다. 2분입니다. 시작! 빨리 부르세요, 빨리. 반주 없어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네, 맞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네, 양동수 씨 노돌토 사슴코는 네, 올라가세요.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맘 백성 맞으러 맞습니다. 네, 키님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네, 올라가세요. 김수희 씨 타일동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없습니다. 보아양 아닙니다. 창밖을 봐요, 창밖을 봐요 네, 양동수 씨 올라가세요. 맞아요? 창밖을 보라 아니예요. 네,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세요. The better watch out, the better not cry I'm telling you why I'm telling you why I'm telling you why 했어요, 그거 했어요. 아까 했어요. 네, 자, 키님 빨리 빨리 내려가세요. 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 부르세요. 맞습니다. 신곡을 해보겠습니다. 김수희 씨 고요한 밤, 고요한 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아양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네. 네? 가만히 계세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저 양동수 씨입니다. 순서대로 빨리 순서를 지켜주세요. 네. 네. 노래하자 라라 파팜팜 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얼음 네. 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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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김수희 씨 올라가세요. 네. 김수희 씨 빨리 올라가세요. 네. 어, 모르면 통과합니다. 네. 너들 밖에 한 방중에 양치 오고 네. 마시고 네. 네. 네, 수소가 됐습니다. 네, 왜요, 왜요. 네, 끝냅습니다, 끝냅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끝냅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김수희 씨 2개, 양종철 씨 2개, 그리고 티니 2개, 그리고 A4 반반에서 1개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동률입니다 동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팀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재대결을 펼치고요 6위 곡을 못 맞췄거든요 어떤 곡이 그러니까요 어떤 곡인지 한번 볼까요? 6위 보여주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알아야 이 노래? 네 해보세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자 네 분이 지금 꽃 목걸이 두 개씩 사셨습니다 네 분이 지금 동점인데 두 팀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두 팀이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또 다시 재대결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할 수 없죠 이럴 때 제일 편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선진 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어지간하면 이선진 씨가 하사는 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결정해서 한 명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두 명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운이에요 긴장되셨습니까? 가위바위보 아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떡해 네 양종철 씨와 TV가 올라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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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